어머니들이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역,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는 덕케이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2 WAPA 갈라쇼와 제4회 코리아킨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어머니들의 사회적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기획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꿈을 지닌 어머니들의 소망을 이루고, 나아가 국내외 단체와 교류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한국의 진짜 세계에서 어떤가는 선진대구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